한국의 아저씨는 한국의 정기 한국의 아저씨는 가족 중에 혼자만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호다라고 부르거든?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는 잘 안 나겠어 누구? 비바와비나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날 여기로 보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가정 환경이 좀 독특해서 그래서 음악보다는 학업이, 학업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래도 밴드 멤버가 될 수 있나요? 밴드? 이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멤버는 바로 밴드맨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따뜻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춘밴드물이에요. 밴드에 풍성한 이 음악과 미술이 주는 힘도 되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채로운 소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다 가족 얘기부터 사랑과 우정 이야기도 그리니까 재밌게, 새롭게 보실 것 같습니다. 대화 미니 시리즈에요, 대화 미니 시리즈.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 없이, 다치는 거 없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정화님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반자에게 빛나는 거겠습니다. 모든 분들, 선배님들, 작가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경과합니다. 같은 말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을, 예, 다들 입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대역에 맞게 끔, 타고 가고요. 아니요. 저한테는 이제 너무 튀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시는데 방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세번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좋은 케이크 좋은 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랑 같아. 뭐가 같아? 예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농인. 우리 형은 농인이다. 은결이는 우리 가족과 세상을 이어주는 목소리니까. 천사니까. 우리 부모님도 농인이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기타 천재 코다 소년 은결 역을 맡은 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 기타하고 배워볼래? 네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건데. 지금부터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밴드 스파인라인의 기타리스트 선발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거부를. 노. 합격하면 스파인라인 멤버가 되는 걸 허락하지. 은결이는 사실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어도 해야 하고. 기타도 쳐야 하고. 또 노래도 불러야 하고.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이제 가서 수업도 듣고 혼자서도 열심히 연습하는 중입니다. 정교 1등. 의사 아들. 나 아직 의사 아니야. 건망치다. 너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바라보겠냐. 내 가슴이 뛰는 인생과. 아빠의 트로피가 돼주는 인생.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버려진 나머지 한쪽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숙지 변경 학생 지금 제가 위장 취업한 게 사기가 아니라고. 뭐야. 위장 취업 아니고 알바. 알바. 워터멜론에서 찬 역을 맡은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원한 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 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들고 갈 것 같은데. 제가 들어드립니다. 자리까지. 안전하게. 환영이 아니었어. 실제하는 여신이었어. 우리 재현이. 바람에 빠졌구나. 네. 근데 저는. 가질 게. 너무 없어요. 밴드부의 한 기타를 책임지는 친구로서. 기타를 배우고 있고 또.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실은 나도. 밴드에. 엄청난 뻔뻔함과. 자신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아요. 너랑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 완벽한 연주를 선보이려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될까?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세경 역할을 맡게 된 서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워터멜론 슈가. 너네는? 당장에 기대했는데 시시하네. 서원일과 음악 안정에 진로라. 경문학회로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몰려든 인근 낳고 학생들과 스타로 키워주겠다는 매니전들로 1년 365일이 인사일이야. 아무래도 다른 배우들의 밴드를 한다면 저는 클래식 첼리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음악 전공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첼로 켜는 자세를 좀 나름 신경 쓰고 있어요. 너 미술과 낫지?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청아 역할을 맡은 신은수입니다. 청아는 아무래도 선천적인 농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사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공부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아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드라마를 시작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워낙 대본을 볼 때부터 사실 기대를 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훌륭하신 배우분들하고 함께 화기애애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얼른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반짝이는 워터멜론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반짝이는 워터멜론 따뜻하고 행복하게 흐뭇하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저희가 반짝이 준비를 할 거니까요. 청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짝이는 워터멜론 많은 기대와 사랑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